SK 네트워크스가 중고폰 사업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 네트워크스는 중고폰 전문업체 금강시스템즈의 지분을 약 20% 인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지분 인수가 아닌 기간을 두고 전체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시스템즈는 지난 2002년 설립한 중고폰 전문업체로 무인으로 중고폰을 검수판독해 가격을 제시하며 수납까지 가능한 중고폰 매입결제 키오스크, 그린 ATM 개발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그린 ATM의 기술적 가치에 큰 매력을 느끼고 인수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SK 네트워크스는 SK텔레콤 단말기 도매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고폰 사업은 단말기 유통과 결합해 중고시장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유통시장의 개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국내 유통 중고폰은 연간 천만대로 약 1조원의 시장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당국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SK텔레콤 단말기 도매 유통사업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질 기미를 보이는 중에 중고폰 사업을 탑재하면서 단말기 도매 유통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할 예정인 5G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경우 4G 스마트폰의 중고폰 거래가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고폰 시장이 역대 최대 호황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